세븐틴의 TVS 슈퍼 콘서트 슈퍼 콘서트 슈퍼 콘서트 저희 세븐틴의 TVS 슈퍼 콘서트 슈퍼 콘서트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그대를 어쩌나 그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또 그렇게 매일 슈퍼 콘서트에 저희 세븐틴이 빠지면 없어도 돼요. 네.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는 저희 세븐틴이 슈퍼 콘서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슈퍼 콘서트로 새로워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세븐틴도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갑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랩면 랩! 못생겼면 안태웅놀이라서 지금이 부끄럽지 않게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대 많이 했어요. 꿈은 나게! 세븐틴은 10월 4일, 일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세븐틴이 곧 찾아옵니다. 저희는 슈퍼 콘서트, 슈퍼 옵테크, 슈퍼 옵테크에서 만나요!